트로트 가수 마리아에 대한 여러 뜬 소문들이 돌면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마리아 잠적설 마리아 공황장애설 트로트 가수 마리아 소속사 문제와 비자 문제 미스터 트로트 출신 마리아가 잠적설을 딛고 세 소속사와 함께 활동을 재개한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청정구역은 마리아 정리에 최근 전해진 그녀들의 충격적인 근황, 여전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마리아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영상에 따르면 마리아는 비자 재발급 문제로 미국으로 떠났으며 잠적설이 나둘 만큼 한동안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비자갱신, 악플로 인한 공황장애,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소속사와 지난해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마리아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코너에는 소속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 소속사와 결별해 활동이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리아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 활동을 재개했으며 한국에 머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나아가 마리아는 이달 9일 한글날의 모처럼 근황을 직접 전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소셜미더 계정에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한글날 행사 왔어요. 세종대왕님 한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조정민 등 동료 가수들과 찍은 대기실 사진을 올려놓았죠. 팬들은 몇 개월 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한국에 돌아왔다니 다행이다. 새 소속사에서 더 좋은 활동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아예 간 줄 알고 걱정했는데 반가워요. 미스트롯 멤버들과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TV조선에서 트롯 예능 한두고 하니까 마리아 많이 섭외했으면 좋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지은 오랜만에 마리아와 양지은이 물오르는 미모를 뽐냈습니다. 가수 양지은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마리아와 함께 착하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해 최근 근황을 전했죠. 공개된 사진에는 미스트롯2로 인연을 맺은 마리아와 나란히 앉아 환한 미소를 짓는 양지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청순한 비주얼과 맑은 피부결을 자랑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죠.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우승을 차지한 양지은은 지난해 5월 14일 데뷔 싱글 사는 맛을 발명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